이규혁 안녕하세요 이규혁 씨 메달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그리고 지금은 선담비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이규혁입니다 엄마 스케이트는 약간 무리데스잖아 엄마 그럼 이거라도 담비를 사랑하는 만큼 저 또한 그런 부족함을 제가 사유로서 채워주려고 저도 그 또한 노력하려고 하죠 너무 내가 행복한 여자로 생각이 들어요 더 바랄게 없더라구요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몽글몽글한 것도 있는데 되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 혼자 여러가지 생각이 든거죠 그냥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 난 진짜 못하겠는데 만약에 오빠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좀 근데 그냥 내가 너랑 결혼한 남편으로서 봤을 때는 장모님이 너를 얼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보여 나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할 얘기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다 난 그게 넌 핵심인거야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후회해 진짜 엄마도 결국에는 너 살가운다를 갈방했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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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